서울 동부지검 형사 2부는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옛 약혼자인 전총조를 특경갑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총조는 비상장 주식 투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30억 7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전총조는 최고급 레지던스와 슈퍼카를 단기간 빌려 재벌 3세 행세를 하고 피해자에 따라 성별을 바꿔가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경호원 행사를 하며 피해금을 쪼개기 송금하는 등 범행을 도운 20대 남성 A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